아일랜드에 대표하는 음식점에 나타났네. 어, 나타났네요. 컴온, 컴온. 뭐 먹을래? 근데 여기 피신칩스 밖에 없어. 피신칩스에... 콩크. 네, 네. 오케이. 콩크. 형이 주문해요? 아, 세다. 아휴, 준영이가 갔다고. 제가 갔다고요? 피신칩스 3개. 음료는? 콩크. 난 스프라이트. 아, 스프라이트요? 얼음 많이. 네, 얼음 많이. 샐러드 먹을래? 스프라이트는? 샐러드요? 있으면 좋죠. 샐러드도 있으면 좋잖아요, 이거? 샐러드는 좀 찹샐러드 있으면 좀. 찹스테이크? 아니, 찹샐러드. 아니, 샐러드도 뭐 괜찮은 거 있으면. 샐러드요랑. 1,2,3개. 스프라이트랑. 진짜 헷갈리네요. 콩크. 스프라이트. 어, 저기요. 어, 저기요. 어, 저기요. 어, 저기요. 그리고 초콕 스프레이트 스프레이트 얼음 마늘 얼음 마늘 얼음 마늘 샐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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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요 추우니까 얼음을 달라고 하면 좀 예의가 없을 것 같았어 얼음을... 얼음이 녹았네? 네 오다가 녹았어? 기가 막힌다 올라온 동안에 녹았네요 형 그리고 샐러드는 잘라서 달라고 하는 게 예의에 약간 억울한 것 같아서 샐러드를 가지고 오면 제가 이렇게 잘라낼게요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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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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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땡큐 준우가 잘 먹을게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음 그래도 되고 어 오늘 마지막 기다 오늘 마지막 기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형 이게 마지막이에요 형 무슨 일이에요 그렇지 우린